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너무나 위대한 조선의 국모 모시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당근마켓에 납시어 주신 중전마마 원제 당근거래 이렇게들 많이 거래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7개월 아기를 키우고 있는 30대 후반의 엄마입니다. 아기를 출산하고 필요한 물건들이 많이 생겼고 특히 짧은 기간 동안 쓰는 용품들도 워낙에 많다 보니까 두 달 전에 제 생애 처음으로 당근마켓이라는 곳에 가입을 했어요. 그리고 거래라는 걸 해봤죠. 그렇게 이번에도 어떤 물건이 있어서 거래를 트고 약속을 하고 당연히 돈도 제대로 입금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평일에는 아기를 돌봐야 하기 때문에 움직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주말 즉 저희 남편이 아기를 대신 봐줄 수 있을 때 병원도 갈 겸 겸사겸사 거래를 하기로 한 물건을 직접 가지러 가기로 했었죠. 그렇게 토요일 아침 9시쯤 상대방한테 내가 오늘 오후 12시에서 2시 사이에 찾아가겠다 이렇게 채팅을 걸었더니 본인도 밖에 나갈 일이 있다며 지금 바로 그 물건을 본인 집 문고리에다 걸어두겠다라는 말을 하면서 잠시 후 정말로 문고리에 걸어둔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이 늦으면 2시에 갈 수도 있는데 그렇게 지금 이렇게 일찍 해버리면 분실될 우려가 있으니까 좀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한참이나 답이 없다가 한 30분 뒤에 제가 지금까지 많은 거래를 해왔었지만 아직 단 한 번도 분실된 적은 없었어요. 그래도 지금 걱정하시는 거 보니까 그래요. 일단 다시 물건을 들여다놨어요. 나중에 오시기 전에 연락 한 번 더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저는 여기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제가 가기로 한 시간 이전에 외출 일정이 있다면 뭐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기분이 썩 좋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나갔다가 일찍 들어오면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진짜 그랬어요. 막상 가서 보니까 이 사람 집에 있더라고요. 볼일 다 끝나고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걸 누가 믿어? 여하튼 그래요. 분실 사고가 많지는 않다는 거 솔직히 저도 잘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를 가능성 이거 충분히 있는 거고 만약 실제로 분실이 되었다면 그땐 뭐죠? 거기까지 찾아간 제 시간도 너무 아깝잖아요. 그리고 제가 입금한 그 금액을 돌려줄지 안 돌려줄지 이건 그 누구도 모르는 일이에요. 열길 물속은 하나도 한길 사람속은 모르는 법이잖아요. 실은 제가 얼마 전에 나눔으로 두어 번 정도 거래를 해봤었는데요. 두 번 모두 그랬어요. 도착 시간을 제가 알려주면 도착 5분 전에 문고리에 걸어두겠다라는 말들을 했었고 실제로도 그 사람들 모두 5분 전에 걸어두었더라고요. 얼마나 좋아요. 아니 솔직히 그래요. 5분 전에 걸어두는 거 여기까지는 저도 바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구매자인 제가 오후 12시부터 2시 사이에 가겠다라고 말을 했으면 최소 11시 반에서 12시 사이에 물건을 걸어놔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전에 했던 거래들은 나눔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혹시라도 분실사고가 있을까봐 일부러 그렇게 했었는데 이거는 무료 나눔도 아니고 내가 돈을 주고 구매를 하는 거잖아요. 상대가 몇 시에 오든 말든 아무 걱정도 상관도 없이 문고리에 끝에 딱 걸어두는 거. 나 솔직히 이거 너무 기분 나쁜데. 여기 계신 다른 분들 생각은 어떤가요? 뭐 그래요. 보니까 보통 이런 식으로 거래를 많이 하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제가 당근 거래를 많이 안 해봐서 예민한 건지 아니면 역시나 제 생각이 맞는 건지 궁금해요? 많이 있습니다. 댓글 1번. 아니 그 전에 잠깐만. 12시면 12시고 2시면 2시인 거지 지금 이게 뭐하는 짓거리예요? 그러면 그 긴 시간 동안 계속 너한테 연락이 오나 안 오나 기다리며 확인을 해라 이겁니까? 네 됐으니 연락이 오나 안 오나 기다리면서 문고리 해놓으라는 거 저는 애초에 그런 걸 바란 적이 없어요. 본문 읽어보세요. 그냥 제가 간다고 말한 시간이 오후 12시부터 2시 사이라면 당연히 판매자는 11시 30분부터 12시 정도 사이에 문고리에다 걸어놔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제가 9시 채팅을 하자마자 바로 문고리에 했습니다. 뭐 이런 소리하고 아니 외출 일정을 떠나서 집에 있다 해도 그래. 뭐 다른 급한 사정이 있으면 그런 거면 저도 이해를 하겠지만 이건 그런 경우가 아니잖아요. 내가 가니까 집에 있더라니까. 댓글. 아이 뭐라는 거예요. 그 사람도 나갈 일이 있었다면서요. 그러니 네가 언제 올지 몰라서 미리 걸어둔다는 거 아니었냐고. 이 아줌씨가 애는 안 낳고 내를 대신 낳았나? 2번. 아니 그래서 물건을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잃어버릴까 싶어 기분이 나쁘다 이겁니까 지금? 나 지금 무슨 말인지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만약에 잃어버렸다. 그럼 그건 판매자가 알아서 하겠죠. 쓴 애한테 대신 책임을 지라고 억지를 부리는 상황도 아닌데 도대체 왜 이러세요. 세상 참 피곤하게 사내기 아줌마. 대댔스니. 판매자가 환불을 해준다 쳐도 마찬가지죠. 그럼 거기까지 찾아간 제 시간은 뭡니까. 그냥 허비만 하고 마는 건가요? 그냥 돈만 돌려주면 다 끝이고 땡인 거냐고. 알겠어요? 2번. 아니 그럼 돈 돌려주면 끝이지. 뭐 웃돈이라도 더 얹어줘야 된다는 건가? 그런가요? 대댔스니. 돈을 돌려주는 건 당연한 거고. 그 외에 제가 허비한 그 시간을. 맞잖아요. 물건도 못 샀는데 왔다 갔다 허비만 하는 거잖아. 근데 이게 정말 끝이라고요? 돈만 돌려주면 다 버린 제 시간도 같이 돌아옵니까? 그건 누가 책임을 지는데요. 2번. 아니 그러니까 공친 것도 아니고 허비한 거 없잖아요 아줌마. 만약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 거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물건 잘 받았다면서요. 뭐 어쩌라고 자꾸 이러는 거야. 3번. 정신 나갔나 진짜? 아니 그럼 판매자가 써니 때문에 집에서 두 시간 동안 대기를 타고 있어야 된다 이런 거요? 약속 시간 그따위로 잡아놓고? 아니 아줌마 시간만 소중한 거요 뭐요? 3번. 아니 이 아줌마 말하는 거 진짜 웃긴다. 그래서 5분 전에 걸어두면 절대로 분실이 안 일어난답니까? 그 누가 보장하는데요? 네 됐으니. 물론 절대는 아니지만 분실 가능성은 훨씬 줄어들잖아요. 그리고 저요 분명 본문에서 5분 전에 내놓는 거 바라지 않는다고 써놓았습니다. 그걸 제대로 보신 건 맞아요? 4번. 있으니 본문이랑 대댓글까지 쭉 읽어보니까 본인 시간은 오지게 소중하지만 남의 시간은 갯백 타고다 이런 거구만. 아니 그쪽이 딱 시간 맞춰서 찾아가는 것도 아니고 12시부터 2시 사이라고 해버리면 판매자는 그 2시간 동안 네가 오는 거 대기 타고 있어야 한다 이거잖아요. 야 이런 상식 없고 개념 없는 사람이 실제로 있구나. 덜덜덜덜덜. 진짜 공감해요. 내가 이런 사람들 때문에 당근 거래를 안 하지. 정확하게 언제 가겠습니다. 그 아니라 그냥 대충 한 10시쯤에 갈게요. 이 지랄 하는 것들도 있다니까요. 앞뒤 30분은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하나 봐. 5번. 내가 이래서 당근을 완전히 끊었지. 진짜 그거 하다 보면 별 미친 이상한 사람들 너무 많아요. 정신병 오는 것 같아. 6번. 별 미친. 아니 문고리도 그렇게 예민한 사람이 택배는 어떻게 해? 택배 오는 건 괜찮은 건가? 로켓 배송 새벽에 오는 거 어쩔 거예요. 하루 종일 외출하면 문 앞에 최소 4, 5시간은 있어야 되는데 그거 불안해서 어떻게 사나? 7번. 님이 예민한 거 아니고요. 그냥 사고방식이 미친 것 같아요. 8번. 나는 이스니처럼 시간 애매하게 말하는 사람들하고는 절대로 거래를 안 해요. 자기 스케줄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 이런 것들이랑 거래를 하면 진짜 어이없고 피곤한 일 엄청 많이 생기거든. 제일 심각했던 사람은 오전쯤에 갈게요. 오후쯤에 갈게요. 이래가지고 연락 올 때까지 폰 신경 써야 되고 나가지도 못하고 낮잠도 못 자고 특히 경험상 저런 사람들이 오히려 잠수도 잘 타요. 갑자기 일이 생겨서 못 가요. 아니 미친. 나는 뭐 일이 없어서 기다리고 있냐? 추가. 댓글 보니까 그럼 뭐 판매자는 그 2시간 동안 집에 밖에 못 나가고 집에서 대기를 타고 있어야 되는 거냐? 그게 5분 대기조직 뭐냐? 이런 댓글들이 대부분인데 정말 혹시나 해서 한 번 더 여쭤봅니다. 여러분들 제가 쓴 걸 제대로 읽어보신 거 맞아요? 이랬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쓴이가 글을 지우고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저는 그걸 모르고 이거 사이트 조절을 하다가 뭘 잘못 건드려가지고 날라가 버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본문 마지막 부분은 놓쳤지만 그 뒤에 나머지 댓글은 잡았거든요. 이걸 보면 대충 어떤 글이 달렸는지는 유추가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이런 실수를 하다니? 댓글 1번 추각을 보니까 네 맞아요. 너 혼자만 그렇게 살고요. 아니 미친 것 같아요. 제발 부탁입니다. 아줌마 다른 선량한 사람들을 위해 제발 당근 탈퇴해 주세요. 2번 예 그거 전부 다 네 욕심이고 너만 엄청 많이 바라는 거 맞아요? 아무도 안 그러는데 이보세요 양심 없는 사람아 분명 네가 아니어도 그 물건 살 사람이 있었을 텐데 재수없게 너를 만난 그 판매자는 도대체 무슨 죄랍니까? 3번 와 추각을 봐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아 뭐라고 썼을까? 너무 궁금해 4번 야 추각을 까지 할 말을 잃었다 아니 지가 무슨 대비마마야? 아니지 그냥 주상전화나 행차라도 하는 거라고 착각을 하나에 오지게 됐으니까 알았어 탈퇴하고 그냥 앞으로 새 물건이나 사 쓰세요 5번 이 아줌마 답장난 지리네 끌 끌 끌 답답하지만 그래도 많이 웃게 해줘서 고마워요 아줌마 6번 그러니까 비록 분실사고는 없었지만 그래도 본인을 열받게 만들고 불안하게 했으니까 그에 대한 보상을 해라 이거 맞냐 지금? 아니 지금 내가 뭘 본 거야? 마지막 댓글 뭔가 느낌이 오죠 마지막 본문 추각을 보지 못해서 확신은 못하지만 왠지 내 기본 상해죄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뭔가 보상을 해라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한 게 아닌가 라는 느낌이 듭니다 이야 정말 어질어질하다 어질어질해 진짜 외국 욕할 게 아니에요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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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